나에게 삽두란? 나에게 삽두란? 삽두다 무릎전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직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같은 전열한 생각입니다 4년 전에 대팔 같은 때를 되게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무조건 등장을 등가하게 더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팀이 다 최선을 다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준비를 해온 걸 진짜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도 한국에서 열심히 한 것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셰프 자녀들과 같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말레이시아 찢어버리고 오겠습니다 화이팅! 시간이 안 나고요 저희가 그래도 한 3달 정도 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가서 잘하고 왔으면 좋겠고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긴장감 살려받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꼭 열심히 해서 우선 이 활동을 마치고 싶고요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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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달 동안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서 행복했고 그리고 가서도 한 2주 정도 더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만큼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샤또! 감사합니다 하나 둘 같이 아빠 사랑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